이 혼이 혼과 영이 함께 지내면서 영에 대해서 혼이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사도바울이 말한 하나님 성령이 아는 것을 나도 알게 된다. 베일이 거치면서 나도 알게 된다. 지혜를 내가 얻어야 됩니다. 이 혼이 점점 지혜로워지면서 성숙해집니다. 하나님 사정을 이해하게 돼야 돼요. 이게 지혜인데 하나님을 모르면서 성숙해지길 바라시면 말이 안 돼요. 내가 교회 20년 다녔으니까 성숙해질 거야. 그런 성경을 많이 보신 것밖에 없어요. 예전보다 더 많이 보고 더 상상하고 더 추측하는 힘이 더 커진 거지 그냥 성령과 함께 20년 지내신 게 제일 짱이라고요. 지내면서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다 알아내야 돼요. 성령의 속성이 뭔지 애고랑 뭐가 다른지 다 알아내시고 나면 아까 같이 성령에서는 안팎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가지고 안팎을 따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현상계 물건으로 제약시켜가지고 논하는 거예요. 왜 애고는 그렇게 논하는 데 달인이에요. 애고는 어떤 신성한 것도 애고 수준으로 낮춰서 얘기합니다. 별 수가 없죠. 3차원에 사는 존재한테는 고차원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럼 3차원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고요. 마찬가지로 저 차원에 사는 애고는 고차원의 참나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전혀 방식이 달라요. 존재 방식이. 작동 방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애고가 이해하는 성령이고 이 구약에 심지어 신구약에 다 써있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도 다 애고가 이해하는 방식이에요. 나만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 안 해줬더니 질투하시는 하나님. 다 애고 시각입니다. 애고 시각. 제가 구약을 좀 보지 마시라고 하는 게 신약부터 보시라고 하는 게 구약에는 유대인들의 애고가 엄청나게 묻어 있어요. 가끔씩은 유대인들도 아주 애고를 초월해서 자명한 하나님을 얘기하기도 합니다만 그걸 분간할 힘이 제가 볼 때는 아직 안 계시니까 신약은요. 예수님이 그걸 다 정화시켜서 순수한 하나님 얘기를 해놓으셨기 때문에 신약을 먼저 보시라고 해요. 그러면 그래도 우리는 애고를 또 초월해서 그 신을 느끼려면 여러분의 또 성령 체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만 그래도 설명이 더 자명하기 때문에 신약을 자명한 것만 모아놓은 거니까 신약을 보시라고 합니다. 신약을 보면서 성령 체험을 하시고 나면 성령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잖아요. 그 암목으로 구약에 들어가면요. 구약 예언자들도 어떨 때는 민족주의에 빠져서 어떨 때는 애국주의에 빠져서 애고의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다 보여요. 어떨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약시켜서 보고 있고 자꾸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애고의 존재처럼 놓고 설명을 한다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일단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인간적 질투를 할까요? 벌써 그 말이 이 얘기는 걸러들으시오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본인의 감상이에요. 한 애고의 감상이고 집단적인 애고의 감상이에요. 그건 이미 왜곡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성하지만 우주에 유일하시지만 그 하나님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호는요. 다 제각각이고 개별적이고 자기 관점에서밖에 볼 수가 없어요. 애고들이 모여서 집단을 형성하더라도 그 집단의 카르마 속에서밖에 이해 못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 우리 문화 수준에서밖에 이 신성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제약을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애고는 제약 속에 있다. 그 제약 속에서 보편적 신성을 구현하려고 노력할 뿐이다. 인정하시고 나면 구약을 보고 뭘 보건 사대 성인들의 가르침을 보더라도 그분들마저 그 시대의 문화에 제약돼 있습니다. 소쿠라테스도 그 시대에 제약돼 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인정 안 하시면 답이 없어요. 그때부터는 여러분의 신앙의 경지로 가기 때문에 더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믿으시면 돼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